오늘 누굽니까? 아주 과거로 돌아가서요 다시 바흐 시대 때 바흐 했었잖아요 바흐 바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칭송을 해주지만 희한하게도 오파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동갑이었던 작곡가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해에 태어났던 헨델이 헨델이 엄마야 아빠야? 옛날에 음악의 엄마라고 했었죠 엄마야? 어 뮤직마마 뮤직마마 그분이 오페라로만 성공을 했어요 다른 장르도 굉장히 많지만 오페라에서 완전히 두각을 나타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헨델은 오페라예요? 헨델은 오페라 뒤에서는 그 연극을 빼버린 오라토리오라는 걸 갖고 또 성공을 해요 우리는 물론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오라토리오라는 거는 노래로 하지만 연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노래를 하는 거죠 이건 대부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극음악인데 오라토리오는 거기서 연극적 옷을 빼버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죠 쭉 서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연극 없이 그걸 어떻게 가사로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다 나중에 이렇게 순환을 당하셨고 돌아가셨다 가사로만 가사로만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오페라에서처럼 연극적인 제스처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전혀 없이 오로지 노래로만 가만히 서가지고 그렇죠 뮤지컬이라고 치면 뮤지컬 가수들이 콘서트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무대병원 없죠 둘이서 싸우는 장면도 노래를 하고 둘이서 사랑하는 장면도 노래를 하고 중창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서서 노래로만 그럼 그럼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페라가 인기가 없었나 본데? 오페라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안 들잖아 아 역시 돈이 운이 제작비가 안 되잖아요 또 성경의 이야기가 많은 게 교회에서 오페라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지 무대가 만들어지기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오라토리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할렐루야 메시아라는 전체 작품 중에서 우리는 그 할렐루야를 알고 있는 거죠 핸델은 이 할렐루야로 유명해진 거죠 그 전에도 훨씬 유명했고요 할렐루야 이걸로 아주 대성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터진 게 있어요 그 전에도 빵빵 터졌고 이걸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이 메시아 공연은 안 하는 데가 없을걸요 할렐루야 해가지지 않는 음악이라고 할 정도로 자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지 처음부터 좋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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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합창곡인데 나 이거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는 클래식의 랩이다 그 시절이라고 해서 지금 래퍼의 감성이 없었겠나 표현할 수다는 클래식밖에 없으니 클래식으로 만들어낸 랩의 감성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이게 어느 시절에 등장했어도 빵 터져 무조건 몇 년도야 이게 도대체 1685년에 태어나서 175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음악인 거예요 오래 살았네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셔 너무 힘들어 할렐루야 말년에 나온 음악이고요 이게 놀라운 것은 이 할렐루야는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 아니야? 독일 사람 같죠 이분이 영국 사람입니다 아 국적이? 핸델이요 국적이 영국 사람이에요 귀하했어요? 귀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보세요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게오르고 프리데릭 핸델 HA에다가 거기 위에 움라우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핸델이라고 읽는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나중에 귀하를 해서 42살에 거의 20대부터 계속 영국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됐을 땐 조지 프리데릭 핸델이 됩니다 조지 프리데릭 핸델 조지 프리데릭 핸델 왜 영국에 와가지고 귀하할 때? 자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부터 얘기를 자 보세요 독일 작곡가가 바흐가 있잖아요 독일에서는요 오페라가 인기가 없어요 그 시대에 종교음악이나 기악음악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바흐가 오페라를 안 만든 거예요 수요가 없었어요 오페라는 그 당시에 무조건 이탈리아 아니면 런던인 거예요 독일은 오페라가 많이 발전을 안 했어요 독일에서 나중에 오페라 나올 때는 베토빈 이후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활동을 할 때도 모든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만 작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사실 과거에 유명 인사들 나오면 초상화 같은 거 찾아보거든요 근데 핸델 초상화 찾아보고 남는 기억이 있어요 핸델은 초상화 찾아보세요 이중턱이야 먹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그래? 일화가 있어요 나는 그런 게 보이나 몰라 그래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을 세 개를 시켜놓고 이제 웨이터가 물어본 거야 나머지 두 분은 언제 오시냐고 안 오는데요 다하고 비슷하다 다하고 비슷해 나도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메뉴가 두 개 있으면은 어느 거 먹을까 고민하잖아 난 둘 다 시켜 왜 그걸 고르고 있어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드네 74세까지 사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왜? 여자관계가 복잡했거든 좋네 독일의 할레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바흐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그 당시에 의사가 겸하고 있었던 직업이 이발사 그렇지 그때는 높은 직위가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법 쪽에 갔으면 했나 봐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음악하는 걸 되게 반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음대를 가지 않아요 처음에 할레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법을 공부하는 척도 하고 다른 분야를 많이 이제 접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로 진짜 음악을 공부하러 갑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다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이 사람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해줬다는 거야 오르간을 굉장히 잘 쳤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굉장히 반대해서 악기도 못 만지게 했대요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오르간을 쳤는데 그때부터 잘 쳤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재능 있다 재능 있다 재능 있다 하니까 얘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러 이탈리아로 가는데 보세요 이탈리아로 갔다는 것 자체가 오페라에 굉장히 매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냐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가수들은 다 이탈리아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 눈에 막 띄고 여러 작곡가들도 만나는데 지금은 할리우드 가듯이 영화하려면 그때는 이탈리아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짜르트도 어렸을 때 이탈리아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나중에 내가 어느 나라 갈지를 정하는 거죠 거기서 배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오페라도 한두 개 만들고 이러니까 스카우트 제이가 양쪽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독일하고 런던인 겁니다 재능 있는 유망한 신진 작곡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제안이 독일과 영국 양쪽에서 왔어 양쪽에서 왔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본국인 독일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국에는 발 하나를 걸치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한오버 궁정에 가서 일을 해요 그때 한오버에 누가 있었냐면 게오르그 선제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조지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좀 잡지식이 있잖아 쓸데없는 잡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의 영국 왕조를 한오버 왕조라고 불러봤던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맞아요 얘가 갈 때쯤에는 일단은 영국에서는 지금 앤 여왕이 대관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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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트 왕가의 마지막이죠 그렇지 그 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계승권자가 조지 1세의 엄마야 맞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지 그렇지 엄마가 뭐더라 이름이 왕족 혈통이야 맞아요 영국 스튜어트 왕조가 죽고 그 다음에 계승을 해야 되는데 영국 왕족 혈통을 찾다 보니까 조피인가 엄마가 맞아요 조피야 그 한오버 왕가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오버 왕가의 왕자 걔가 영국의 왕이 계승권자가 된 거야 그렇죠 졸지에 혈통을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오버 왕가라고 부르지 맞아요 자세히 알 필요 없었는데 아니 아니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건 좀 알아듣었어요 독일에 한오버 지적이 오랫동안 군국이었어요 독일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거든 프로이센 바이엘은 작센 그중에 하나야 한오버가 맞아요 그런데 유럽 왕국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정략 거론을 많이 했으니까 영국 혈통에 조피가 한오버 왕가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야 맞아요 앤이 자식을 남기고 죽었으면 그 자식이 됐을 텐데 자식이 다 죽었죠 계승권자를 찾다 보니까 그 다음이 조피가 된 거고 조피가 죽자 조피의 아들인 그렇죠 한오버 왕가의 그 아들이 영국의 왕으로 죽이를 해버린 거지 그렇죠 게으르고 선제후 밑에서 음악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직 영국 왕이 되기 전이야 아직 안 됐을 때 아직 안 됐을 때 얘가 런던에 발을 하나 걸치고 있었잖아요 자꾸 영국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야 그쪽에서도 저 음악 활동 조금 하다가 오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오페라를 쳐주고 독일에서는 안 쳐주니까 안 쳐주니까 자기 모국이긴 하지만 독일이 영국에서 자기를 띄워주니까 계속 가려고 그랬어 그렇죠 왔다 갔다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좀 이번에 조금 오래 갔다 와야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영국에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겠지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조건을 하나 걸어요 때 되면 와라 라고 해요 아 독일에서 게으르고 왕이 필요할 때 대신 와야 된다 내가 부를 때 오라는 얘기인데 내가 부를 때 와라 약간 애매하게 반 정도는 허락한 것처럼 보내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가 영국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후보 왕족하고 영국 왕족하고 가까웠어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동맹이었어 내가 이런 걸 왜 알지? 무슨 동맹이라고 불렀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앤 여왕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오페라를 몇 개 작곡을 하다가 뭐가 하나 빵 터진 거예요 기가 막힌 게 하나 터집니다 그럼 한글자막 제공에 오신다면 그럼 한글자막 제공에 오신다면